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핫템 주식 tv 오늘은 핵심 종목 분석 62번째 시간입니다. 미코란 종목을 한번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미코. 여러분 좀 낯서시죠?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자 오늘은 어떤거냐면 여러분 흥미있을 테마 수소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수소 트럭 관련주 니콜라가 급등 했다. 하는 얘기 나오면서 한화가 많이 올랐죠. 사실 한화는 주한화는 니콜라 지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니콜라 지분은 하나그룹 오너들 집안에서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한화 계열사고 지분 관련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올랐구요. 또 하나가 독일이 수소 경제 전략을 발표하는 90억 유로. 독일이. 독일이 지금 수소 경제에 9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지금 두산 퓨어셀, 에스 퓨어셀 이런 것들입니다. 에스 퓨어셀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에 녹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 퓨어셀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이런 주식들이 요즘 336260 이군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연료전지인데 같은 연료전지인데 아직 시장에 덜 알려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코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코를 통해서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는요. 여러분들 좀 코미코라고 아시죠? 코미코. 코미코의 지주회사 성격입니다. 코미코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코미코는요. 반도체 세정코팅하는 회사입니다. 세정코팅, 세정코팅하는 회사가 코미코. 자회사 코미코구요. 코미코가 상당히 알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 연결재무제표가 되어서 실제로는 이 회사는 이제 세라믹 부품, 히트나 정전척 이런걸 만드는데 이 연결재무제표를 보면요. 연결재무제표 이 숫자는 그 버튼 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한데 영업위까지는 화려하죠. 영업위까지는 화려한데 왜 순익이 적습니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쩌거나 좀 잘 키운 자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은 반도체 얘기할 것은 아니고 수소 얘기를 좀 할게요. 연료전지가 뭡니까? 하는거에요. 우선 보면 여러분이 전기차용 전기차 2차전지 하고 이 연료 수소연료전지 하고는 무슨 차입니까? 하면요. 같은 전지지만 전혀 다릅니다. 2차전지 에너지를 보관한다 그럴까요? 보관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을 하면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거죠. 그런데 이 연료전지는 뭡니까? 새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연료전지는. 뭘 연료로? 수소를 연료로. 전혀 다른 얘기죠. 전기차 배터리의 2차전지는 에너지를 보관하는 거고 연료전지는 같은 전지지만 사실은 발전의 개념.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역할이고 그중 연료를 수소로 쓴다 하는거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혀 다른 영역이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중에서도 수소연료전지를 한번 볼까요? 수소연료전지는요. 어떤 출발을 했냐면 원래 영국의 과학자죠. 물과 자연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소와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산소에다가 수소를 하면 전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공기에 많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발전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산 퓨얼셀, 에스 퓨얼셀이 적용하죠. 이 연료전지의 구분은 몇 개가 있는데요. 발전 온도에 따라서 구별하고 하는데 저는 우선 세 개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전해질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군요. 어쨌거나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조금 설명이 여기 부족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Pa라는게 Acid, A가 Acid 아니면 이게 인산입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뭐? PEM은 Polymer Electrolite Membrane입니다. 고분자, 고분자 마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요 SOFC는 위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Solid거든요. Solid Oxide입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물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뒤에 FC는 다 퓨얼셀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란 뜻이죠. 그래서 전해질의 차이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군요. 가장 큰 차이는요. 청매죠. 청매. 다 백금. 청매는 뭡니까? 자기는 안 변하면서 주변을 변호하게 하는게 청매 아닙니까? 금이잖아요. 백금. 비싸잖아요. SOFC는 니켈이 쌉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죠. 다 수소를 원료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PAFC 인산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발전용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용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R셀을 하는 것은 건물용입니다. 건물용. PEM으로 하는 것은 건물용에 주로 쓰이구요. SOFC는 가정용과 발전용에 많이 써요. 건물용과 발전용이 많이 써요. 발전료는 블룸에너지 라는 회사가 좀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우리 SK건설하고 같이 해서 국내에서 최대한 발전용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구별이 되네요. 그래서 두산피올슬은 인산을 전해질로 해서 발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구요. 그 다음 PEM을 전해질로 해서 SPR셀을 건물용으로 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SOFC는 뭡니까 하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미코가 이런 퓨얼셀에 관심을 둡니까 하면요. 퓨얼셀을 우리가 세라믹연료전지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고체전해질, 솔리드옥사이더 이걸 전해질로 해서 보면 공기극, 공기극 공기극 이런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가운데 전해질이 있구요. 이쪽에 이제 연료극이 있죠. 여기는 뭐 연료는 수소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극, 연료극 그래서 연료에 H2가 들어가면 전자는 요렇게 이동하구요. 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산소 만나서 여기에서 전기도 나오구요. 열도 나오구요. 그렇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요걸로 구성. 요거는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스택. 복잡한 얘기는 오늘 더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구성료 세라믹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코미코도 그렇구요. 미코도 세라믹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좀 유리한 측면의 기초소재가 세라믹이라서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 집이 이쪽으로 갔군요. 자 우리가 전고체전지라고 들어 보셨나요? 전고체전지. 그걸 고체로 지금 하면 유리한게 많거든요. 액체로 하니까 누액이 생겨서 폭발도 하는데 고체로 하면 단순화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SOFC 솔리드 아니면 솔리드잖아요. 그래서 고체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2차전지 전기차 배터를 전고체전지에 좀 비유할 수 있겠다.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 유일한 업체가 완전히 직접 생산까지 가는 한 미코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왜 힘들었냐면요. 이게 아직 그동안에는 객관은 안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최근에 5월 25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자부 밑에 국가기술표준을 해서 이게 이제 고체물 수소 미코와 STX 중공업의 고체산화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정을 해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신제계성에너지설비는 인정보다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 또 상용화하는데 규정 이런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고체산화물전지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규정이 없어가지고 규정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겼다. 그래서 적합성 인정부여하면 조금 있다가 SK 기준도 SK, KS 죄송합니다. KS 기준도 조만간 마련된다. 이러면 이제 보조금도 들 수 있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수소연료전지는 보조금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시장 상용화에 거의 진입을 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요. 조금 제가 뭐 아직 좀 오버인지는 모르지만 이 거물용 연료전지를 보면요. 이쪽이 더 우월합니다. 지금 SP 열쇠는 장점은 이건 지금 당장 보조금을 받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 SOFC는 이제 막 진입하는 단계다. 그런데 지금 수소 테마주를 보면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미코는 미코의 수소는 수소연료전지로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됐고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코미코가 워낙 또 알짜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 코미코가. 다음에 시간 나면 이것도 한번 제가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코팅 세정업체는 상당히 국내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다만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개별과 연결의 차이가 크죠. 연결이라는 것은 코미코의 지불만큼 반영을 해 주는 거니까 연결로 보면 영업인율도 놓고 매출도 놓고 하는데 문제는 순익이 영업이기 때문에 확 작다. 이거 문제 개별로 하면 이거는 이제 미코만의 실적이 개별로 하면 좀 볼 게 없죠. 영업인율도 좀 낮고 순익도 볼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보면 볼 거 없고 그런데 단순 지주회사가 아니고 이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부분에 상당히 상용화에 앞장서 있고 선두에 있다는 측면을 보면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실적으로 보면 어쩌거나 연결이 맞는 거죠. 연결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 정도면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8,000원이면 저평가라고 하기 힘듭니다. 솔직히는 저평가라고 하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은 두산 퓨얼셀, S 퓨얼셀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수소 테마니까 두산 퓨얼셀, S 퓨얼셀도 지금 엄청 고평 갑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프레이미엄이 지금 반영되고 그렇다면 그 분위기라면 미코도 빠질 일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시장에 안 먹히면 또 그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굉장히 빨리 알려드리면 안 먹히면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 예를 들어서 한 8,000원 8,000원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 그러면 나는 손절매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단기에 쭉 올라가주면 좋고 그러면 한 9,100원 정도가 일단 보이네요. 매물대가. 그러면 한 10% 수익은 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 개념으로. 그래서 8,000원 무너지면 나는 손절매. 뒤도 안 부르고 손절매 한다. 단기는 한 10% 정도 목표로 본다. 그래서 이 두산퓨얼 에스피얼에 바랐던 수소연료전지가 미코에도 온다면 한번 단태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일주일 내보다가 움직임이 없다. 그래도 나는 빠져나가겠다. 이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아직 안 덜 알려진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서 미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개인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테믹 주식티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